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고백은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왜 바울이 복음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본문에서 이어서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틴 루트도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종교 기억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루트가 자랑스럽게 여긴 복음의 위대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선포하고 붙들어야 될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먼저 주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선포하고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애정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습니까? 왜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그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의로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죽게 하셨습니까?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증가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그 특별한 사랑이 먼저 유대인에게 임했고 헬라인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친한 친구 있지만 그 친구 아무리 소중해도 그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내어 놓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가장 큰 사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육신적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고통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던 성부께 버림받고 심판받는 그 고통 그것은 영혼이 찢어지는 큰 고통입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의 고통을 외면하셨습니다 독생자가 세상제를 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죄인의 구원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은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감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여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로 그 놀라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입술로 표현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도 사도바울처럼 복음을 대단히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아 선포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예수님 희생의 은혜를 선포하고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도바는 그 사실을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으로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희생을 치루셨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애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 100%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는 가장 큰 희생을 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과 이를 통한 죄인의 구원은 일찍이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과 거친 목과 장에 찔리시고 상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우리가 믿음으로 제산받고 의롭게 되는 구원의 귀를 활짝 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희생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바오는 그러한 사실을 이렇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라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삼을 받고 그리스도 의의를 전가받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금은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금의 중심되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붙들고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성령님의 도심의 역사를 선포하고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보금은 하나님의 보금이고 그리스도의 보금이지만 성령님의 도심의 역사가 없으면 완성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도심의 역사와 관련하여 이렇게 전가합니다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기 보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완전한 의로움인데 이 완전한 의로움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한 도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회개한 믿음은 사람이 스스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이 부패해서 영적 능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실된 영적 능력이 살아나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회개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오론 본문에서 보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관련된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믿음은 구원받은 자가 삶 가운데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오리 받은 사명 곧 모든 민족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바오리 사각은 단줄이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어졌던 것이지요 즉 각 사람은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지만 구원받은 이유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제적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의 성화의 삶도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거듭남과 혜교와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누리려면 성령님을 알아야 합니다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셔서 회객해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도 담대함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붙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보금입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를 위하여 이룰법을 지키시고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를 믿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사미 하나님의 보금입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런 사랑과 희생과 도우심을 베푸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보금을 선포하고 붙들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보금은 우리 구원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땅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사미 하나님의 보금을 선포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금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보금 전파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사미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한 보금의 가치를 깨달아 성포하고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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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